전북 지역의 주택사업 경기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사업연구원이 주택사업 실사지수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전북은 지난 4월 52.3에서 지난달 61.9로 올라선 데 이어 이번 달에는 82.6으로 또다시 20.7포인트가 상승해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인 86.5에 비해서는 3.9포인트가 낮고 인근 지역인 광주 89.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씻는 중간에 시선에 지축해주는 중간을 키우고 있습니다. 4.9평 실행해 주택사업연구원 5.9평 실행해 주택사업연구원 5.9평 실행해 주택사업연구원